반갑습니다. 9월 9일 내일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간에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매도 재료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관은 보시면 상당히 주가 상승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저렇게 좋지 않은 소식들을 만들어내고 또 저런 소식들이 나오면 저거를 상당히 재료 삼아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매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고 판단을 할 때 특히 금융투자 쪽이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바닷권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죠. 미국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오르지 못하고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 오르지 못할 때 오른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오를 때 오르지 못한 부분 이렇게 보면 서로 쌤쌤하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세계 시장의 이런 상황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미중 부여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런 기대감이 10월달에 이렇게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9월 중에는 흐름이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시각이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주가 위치를 보면 그래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오를 때 우리 시장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간에 지금 뉴스들을 좀 보면 이런 뉴스들을 막 뿌려대고 있죠.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뿌려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조금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기 위한 이런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소식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본 닮아가는 저물과 고령화 한국 잃어버린 20년 오나 이런 소식들이 주말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뉴스가 계속 재탕이 되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거 며칠 전에 또 봤던 뉴스인데 세계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사상첨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는 물가가 계속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죠.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다. 일시적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계속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 그늘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뉴스죠. 지난달에 사상 처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앞으로 일정기간 더 물가가 작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에 20년간 디플레이션, 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런 뉴스를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역량 두 달째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최초다. 이런 소식도 지금 9월 8일 오후 7시, 오늘 일요일 오후 7시죠.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세계 교역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 6월 글로벌 교역은 전월 대비 1.4% 감소해서 5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해외 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월을 보면 5월달과 6월달이죠. 지금은 9월달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의도적인 그런 좋지 않은 뉴스들이 쏟아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작년 말 이후 장기 추세 기준치 100을 밑도는 가운데 지난달 95.7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역량 감소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주요국의 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전세계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교역량이 줄어드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튼 지금 또 이렇게 뉴스를 띄웠죠. 자 이건 어찌 보면 좀 약간 재탕 뉴스 비슷한데 또 이것도 오늘 일요일 저녁 6시에 띄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공급 문제라는데 KDI는 저물가는 수요 위축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8월달에 상당히 위축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위축된 이 수치가 나온 게 오늘 이렇게 나올 뉴스는 아니었죠. 자 이 부분은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늘 또 다시 재탕 뉴스를 이렇게 띄우고 있죠. 자 이렇게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향한 파월의 경고 무역 전쟁에 기업 투자 발목 취리 포럼서 경제 진단 9월 연준 금리나 시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저금리 정책이 미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커들로 미중 갈등해서 수년 걸릴 수 있다 고위급 회나 앞두고 기대를 낮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파월 연준 의장 주요 발언 이것도 6일 날 열린 겁니다. 6일 날 열린 이 발언이 이미 금요일 날 이런 소식들은 이 파월 의장의 이런 주요 발언은 이미 금요일 날 나왔던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오늘 일요일 오후 5시 40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이런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매일 경제를 통해서 자 지금 이 커들로 위원장이 미중 무역 분쟁이 오래 걸릴 거다 라고 자 이 이야기를 한 부분 자 이 부분도 보면은 이번에 이제 이번 주말에 나온 소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커들로 위원장이 이렇게 한 이야기도 한참 됐죠. 한참 된 이야기죠. 이렇게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 좀 이런 소식이 나온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뭐 안좋다 안좋다 보면은 그런 소식들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6월 6일 날 9월 6일 날 금요일 날 나왔던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쓰고 있고 9월 8일 날 그리고 지금 공급 문제 이 부분도 며칠 전에 나왔던 거죠. 이 마이너스 0.04 저물가 수요 위축타 이 부분도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낮아진 부분도 금요일 날 이미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고 자 교육량 감소 이런 부분은 5월 달 6월 달 데이터고 그리고 이제 최근 데이터도 뭐 있긴 있죠. 자 8일 이렇게 발표한 부분인데 아무튼 5월 달 6월 달 데이터 소식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일본 닮아가는 저물가 잃어버린 26노나 이것도 좀 우울한 소식 이것도 좀 약간 재탕뉴스죠. 자 이런 뉴스들을 지금 계속해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막 띄우고 있죠. 특히 지금 보면 9월 8일 7시 오늘 7시죠. 9월 8일 7시 오늘 7시입니다. 그리고 9월 8일 5시 오늘 5시죠. 자 지금 이제 오늘 저녁쯤 되니까 내일 이제 장이 열릴 텐데 저녁쯤 되니까 이렇게 뭐 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는 뉴스들을 막 띄우고 있죠. 자 이렇게 막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주가 상태가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계속 뭐 반복된 뉴스죠. 어찌 보면 새로운 뉴스들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뉴스들을 지금 일요일 저녁에 집중적으로 내고 있죠. 조금 낮은 위치다 그러면 이렇게 겁을 주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저런 뉴스를 띄워 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위치는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죠. 어느 정도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보면은 미중부역협상이라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파급력이 큰 그런 호재죠. 그런 호재가 지금 딱 날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또 많이 뛰어올랐죠. 그리고 중국의 PMI 지수 좋다는 부분 그리고 홍콩의 이런 송환법 철회 뭐 이런 좋은 호재들이 많이 튀어나왔죠. 그런 부분들 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오른 위치에서 전반적으로 9월장은 좋게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계속 뭐 5일선하고 2격을 띄우면서 쭉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 있는 상태인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많이 올라 아 목요일날 많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거꾸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금요일날 뭐 강법 약법 수준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럼 지금 똔또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일요일 저녁에 저런 뉴스들을 좋지 않은 뉴스들을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재탕 뉴스 비슷한 것들도 많이 보이죠. 자 그런 소식을 좀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쏟아 내면서 약간 이제 기관들이 또 이제 좀 팔아먹을 심리를 좀 위축시켜 시켜서 또 공매도와 함께 이렇게 좀 투자심을 위축시키고 공매 그리고 물량을 좀 던지면서 좀 누르려는 그런 좀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뉴스들 내는 것들을 보면 이런 소식들이 왜 하필 이때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일자 이런 뉴스를 트럼프를 향한 경고 무역전쟁 기업들 발목 다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일전에 발표가 됐었던 그런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그렇고 이것도 지금 몇 번 나왔던 뉴스죠. 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이 개인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서 좀 저가에 좀 담으려고 하는 그런 뉴스이길 좀 바라보지만 좀 바라보지만 지금 이 기관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저렇게 악재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 상당히 또 이제 묻지마 매도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보였던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월요일날 조금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을 시키면서 공매들의 공격이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좀 조정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가를 계속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기는 좀 쉽지 않죠. 워낙에 강한 이런 호재가 딱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항하는 이런 좀 이제 좀 진한 소식들이지만 상당히 어두운 소식들을 좀 뿌리면서 조금 이제 공매 세력들하고 같이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포석은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이 기관들의 기관들의 포지션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저런 부분이 외국인들은 좀 연계가 안 됐다. 그러면 또 외국인들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자 이런 부분으로 좀 막아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좀 연두에 두면서 조금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임해주면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내일 장 시작하고 기관들의 이런 흐름들 단계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